전략사령부 전략적으로 만들어지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권에 따라서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략사령부를 계획하게 된 것은 사실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전략사령부의 성격이 조금씩은 바뀌기 시작했죠 한미 간의 어떤 관계 또 북한의 핵 위협 순위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좀 바뀌었고 현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미 간의 핵 억제 전력의 일환으로 좀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의 그 맞대응 차원에서 전략사령부를 둬야 되겠다 또 미국 측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 환영한다 이런 측면에서 시작을 했고 난항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10월 1일자로 창설이 됐죠 국군의 날 창설되는 부대가 좀 많아요 보면 작년에도 이왕 창설이 된 부대나 창설될 예정인 부대를 국군의 날에 하면서 부대기를 갖다가 수요하는 그런 이벤트를 벌이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10월 1일 날 창설을 하는 걸로 했는데 저는 창설의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창설이 이게 맞는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개인적으로는 많이 회의적이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군은 좀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지고 운영 체계가 확입됐을 때 부대 창설을 공표하면 좋은데 그게 FM이죠 그런데 중간 내지는 아예 그런 흔적도 별로 없는데 일단 창설부터 하고 보는 부대 편제도 그렇고요 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여단화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여단 구조를 갖춘 부대가 한둘 늘어나면서 창설을 한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이제 그런 계획만 잡았을 때 여단을 개편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요 안 그래도 무슨 사령부를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니냐 지휘부만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리의 목소리도 저도 들은 적이 좀 있었거든요 퇴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화실 얘기나 그런 거 있나요? 맞죠 사실은 전략사령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일단은 IRS 자산들이 잘 돌아가서 정확히 우리가 뭐를 때려야 되는지 그것들이 이동은 하지 않는지 표적 획득이나 아니면 표적 감시가 실시간으로 돼야 되는데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고 사령부가 창설이 되는 거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부대가 창설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누가 초대 사령관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전략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은 공사 39기 진영승 중장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스마트하면서 조정 역시 뛰어난 군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공사 동기들은 물론이고 육사 회사 동기들에게도 인정받는 군인입니다 특히 F-16 조정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를 했다고 해요 후배들의 평가가 재밌어요 곰의 탈을 쓴 늑대 죄송합니다 곰의 탈을 쓴 여우 여우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는 뵌 적이 없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군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매우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스마트하다 그러니까 군인이지만 결정적인 선택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인물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전략사령부의 마크라고 봐요 부대를 상징하는 마크를 보면 이 부대가 뭘 할지 알 수 있잖아요 일단 합참 엠브레임이 있습니다 합참 이 부대 자체는 그냥 육해공에 단순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전군을 할 것이다 이런 걸 나타내고요 거기 칼 3개가 교차를 합니다 육해공군을 상징하나요? 각 군을 상징하는 건 맞는데 각 군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을 뜻해요 즉 육군이면 유도탄사가 운영을 하는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이 있겠죠 해군은 SLBM이 있을 거고요 공군은 F-35A 세계대대와 타우러스 운영 가능한 F-15K 운영하는 비행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버무려서 우리가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우려되는 점은 박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동일해요 아니 전체적으로 모든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사령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좀 성급하지 않나 사령부부터 만들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이 뭔지는 알겠는데 일단 보는 눈에서 우리가 많이 모자라고 그쪽 자산이 덜 갖추어진 상태에서 사령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략무기로 운영하기도 조금 우리가 가진 자산들을 보면 조금 아직 부족한데 그들이 전략사령부를 만들었다라는 표면적인 이유는 또 미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게 좀 전체적인 그림이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 큰 치그릴로 두 가지인데 우선 하나는 괜히 전략사령부가 중간에 끼어든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미군처럼 통합군이 아니에요 합동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참에서 각 군 공군 작전사령부 육군 두 개 작전사령부 그리고 해군 작전사령부 크게는 이런 작전사령부에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다래서 작전사가 원래 계획한 작전을 ABC 작전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 합참 밑에 전략사령부가 또 끼는 거예요 그럼 전략적인 어떤 작전을 할 때는 두 개 체계로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 중간에 끼워서 또 나가는 상황이에요 명령체계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올바르게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전략사령부가 효율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일단 제안드리는 바고요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할 거냐 그러니까 보여주기 시기에 어떤 전략사령부를 만들었다면 정말 우리가 큰 오판을 한 거다라고 저는 봐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어떠한 전략자산을 운영할 것인가가 확실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타우러스 같은 경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물론 장거리 타격자산이긴 맞는데 공군 작전사에서 나름대로 중심 깊은 곳을 타격한다 정도지 이거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운영할 자산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지금으로서 전략자산이라면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현무 4, 5 정도예요 현무 2도 사실 전략자산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그래서 이 모든 걸 아우르고 있는 미사일 전략사령부 육군에 있는 미사일 전략사령부 그리고 또 육군에 있는 화력 여단 이런 것들을 품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제는 세 단계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전략사령부 그게 거의 다예요 전략에 그러면 나머지 해군이나 공군 측에서도 우리도 낄래 그러니까 3축 체계에 우리도 낄래 그래서 목소리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것도 사실 비효율적인데 거기에다가 그 해공군의 어떤 입지가 적은데 하물며 지금 임명되신 사령관님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나 이런 건 저는 모르죠 그리고 그분을 비하하려는 말은 1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내심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공군 출신 분이 일단 전략사령부의 사령관으로 1대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뭐냐 대부분의 전략사사는 육군이에요 그렇죠 80% 이상 그럼 당연히 육군에서 나와야 돼요 사령관은 그러면 볼멘솔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또 언론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안 가리고 육군이 주가 되기 때문에 육군 출신이 돼야 되는 건데 또 육방분의 얘기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거의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군을 모르는 그런 기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선도 피해가야 된다 여러 가지 생각에서 공군 출신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걸 개선하기 위한 제 나름의 생각은 있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전통적으로 전략사령부는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딱 그 의미입니다 전략 무기 전술 무기가 딱 나눠져 있었고 전략 임무 전술 임무가 나눠져 있었는데 테러와의 전쟁 이후에 전술 무기가 전략 임무에 쓰인 적이 있고 전략 무기가 전술 무기에 쓰인 적이 있어요 점점 구분이 없어지는 지금 약간 좀 그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아마도 한국의 전략사령부가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내피셜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바뀌지 않은 개념은 있어요 전략사령부가 생기면 전쟁을 시작을 하던 무력을 사용을 해도 재래식 무기를 먼저 씁니다 전략급이라고 해도 재래식 무기가 있고 핵무기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결 안 되면 핵무기를 쓰던지 아니면 정말 상황이 그러면 바로 핵을 투사하던지 하는데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략 무기 전술 무기를 썼어 그런데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다음에는 뭐를 가지고 있는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데 전략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쓴 게 된 거고 게다가 전략무기의 카테고리를 아주 작게 재래식 전략무기만 딱 놔두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전략사령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더더 줄어들죠 그들이 만약에 나중에 재래식 무기 말고 다른 무기체계까지 다 갖출 거다 그렇다면 또 괜찮은데 너무 일찍 사령부를 만든 거 아닌가 다시 원점을 드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사령부를 만들 거면 과감하게 2, 3년의 어떤 기간을 둬서 군을 전면 개편 그러니까 합동군이라는 개념을 빼고 미국처럼 통합군으로 가는 것 그래서 지금 이런 단계죠 그냥 사관생도들 서로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서로 돌아가면서 교류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게 아니라 육군은 공군의 무기체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걸 사관생도 때부터 열심히 가리키고 마찬가지입니다 공군은 육군 해군 그리고 해군은 또 공군 육군 이런 거에 대한 힘도 있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그리고 또 이 개념을 넘어서 아예 통합군 체제로 가면 전략사령부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하고 지금 현재로서 제가 뇌피셜로 예상되는 거는 공편 안 했습니다만 전략사령부 이하의 작전사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군에는 17전비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해군에는 잠산사령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육군에는 미사일 전략사령부하고 그리고 특전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또 하나 굳이 또 따진다면 공군 쪽에 있는 근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얘기들은 많이 오고 가서 제 뇌피셜로는 분명 아닌데 방공사령부 미사일 방어사령부가 돌아갈 것 같다 근데 방어 개념과 전략사령부의 개념은 전혀 다르거든요 전략사령부는 오롯이 공격이에요 삼축체계에 KAMD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황이 될 것 같고 미군을 본다 그러면 태기자님 말씀대로 핵에 대한 어떤 억제력은 미국에서 작전을 하고 그다음에 재래식 그 외에 전략급의 재래식은 대한민국의 전략사령부가 하거나 아니면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령부겠다 싶은데 그런 정도라면 그냥 합참에 전략본부를 두든지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러니까 혹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역시 이것도 별세 하나 자리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관적인 이야기들도 하지요 저도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고대서부터 현대까지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걸 전략이라고 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군에 있어서 전략이면 핵을 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현재는 핵은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지휘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무기체계들을 보면 이게 전략급이냐라고 보게 되면 저 같은 문외한도 이게? 라고 얘기가 될 정도 핵 얘기 많이 하는데 회 기자님 말씀에서 저도 비슷하게 공감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핵은 우리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과연 전략 자산이다 하면 정말 우리가 고승노치 같은 전략이 뭘까 핵 아니고 또 커다란 탄도미사일 아니더라도 전략 자산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은 뭘까 했을 때 저는 엄청나게 빨리 키워야 되면서 동시에 잘 키울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전과 사이버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볼 때 심지어 북한보다도 밀리는 것 같아요 전자전은 아닙니다 전자전은 분명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만 특히 사이버에서 상당히 열세라고 저는 봐집니다 우리는 그냥 사이버사령부 정도 하나인데 그렇지 않고 북한은 많이 알려진 미림 대학에서 엄청난 해커들을 양성하잖아요 2만 명 3만 명 이라는데 이런 수준들이 정말 손쉽게 국방부가 털리고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오기도 했고요 일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커를 방어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가 공격하는 측면까지 포함해서 사이버사령부를 우리는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전략사령부에 굳이 들으려면 저는 사이버사령부를 적극적으로 넣고 싶어요 그게 이제 미래에 전략사령부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저의 의견인데 꼭 넣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전략사령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전략사령부를 잘 운영하거나 아니면 얘기한 대로 어떤 전력이 필요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지금은 조금 여태까지 우려 섞인 의견을 많이 냈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령부는 만들어졌고 지금 인선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영승 사령관 자체가 육해공군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고 똑똑한 군인으로도 많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분이니까 기왕 만들어진 거 좀 더 잘해서 잘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자리 보존을 위한 자리가 아니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전략사령부는 이제 만들어졌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우리가 전략자산을 확보하고 이 전략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될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이 전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향후에 관련되는 소식들이나 이런 게 좀 전해지면 처음에 한 번 더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